니다에서 다 들어봐? 그거 잘라줘봐 두개를 이용해서 잘라줘봐 오 잘하는데 동그랗고 큰 것은 니니가 삼키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잘라줘야 돼 응? 응? 안냠냠냠냠 먹어야지 안냠냠냠 먹어 어? 오빠 주는거야? 오빠 많이 먹었어 너 먹어 와 리니가 오빠를 챙겨주는구나 응 현아 그거 한똥 다 가져왔는데 그거 다 먹었어? 우와 응 응 안냠냠고 잡고 안돼 안냠냠 산타 할아버지가 잡으러 간다 산타 할아버지가 잡으러 간다 산타 할아버지가 한여름에 왜 나오셔 망타 할아버지 아 산타 할아버지가 나 망타 할아버지 왜 이렇게 궁금한게 많아? 리니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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